경북경찰청이 서장급 간부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안동경찰서장에는 이동승 경북경찰청 공공안녕정보위사과장이 부임하고 영주서장에는 안문기, 상주서장에는 정광수, 의성서장의 장근호, 봉화서장의 유기석, 청송서장의 김태현, 영양서장은 최문태 총경이 각각 자리를 옮깁니다. 한편 최경덕 봉화서장과 민문기 영천서장은 지난해까지 경정급이 맡던 경북경찰청 112 상황실 팀장으로 발령됐는데 경찰 내부에서는 두 총경이 지난해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회의에 참석한 데 대한 보복인사로 보고 있습니다.